사건에 원전부터 재수사 들어갈 겁니다. 아, 예. 다행이네요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연락 주시죠. 갈 길이 갑자기 산말리네. 갑시다. 어딜 갑니까? 왜 이러는 겁니까? 자신이 뱉은 말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세 좀 봅시다. 자, 하시죠. 칭찬. 아니, 웃자고 하는 소리에 쭉 자고 이렇게 액션을 하면 전혀 안 웃겼는데요. 하시죠. 칭찬. 박사님, 사람들이 보는데요. 사람들 시선에 익숙합니다. 찬양의 시선, 비난의 시선. 두루두루 경험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. 네, 하죠. 합니다, 까짓 거. 칭찬. 신하루 박사님. 대... 대단... 아우, 스멀 못해. 아우, 차에 한 대 쳐, 쳐. 아우! 아우! 에이구, 경찰이 약속을 이리 안 지켜서 되겠습니까? 어머, 어떻게 빨래졌어요? 괜찮으세요? 아니요. 죽을 거 같습니다. 쪽팔려서. 야, 이 개새! 너 뭐하는 거야, 어? 사람이 싸대기를 날리지? 아우! 아! 도망가세요, 상대대가 막기 전에! 아, 죽을 거푸 일어. 아윗! 장단으로 찍을 수 있어! 장단으로... 히히힛! 히히힛! 히힛! 히히힛! 히힛! 히히힛! 히히힛!